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우 위험하고 어질어질한 망상으로 생사람잡게 생긴 그런 아짐을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우리 동네에 어떤 애 아빠가 아무래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심장도 같이 벌렁벌렁 뛴다니까요 어? 아줌마 그거 부정맥이니까 당장 병원 가세요 원제 40대 나이에 남의 남편을 보고 가슴 떨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장가간 아들 속옷까지 챙기려는 시어머니에 가정역할 하나도 못하는 마마보이 남편 그리고 쌍둥이 같은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며 지난 15년 매일 하루 3, 4시간씩 겨우 눈붙이면서 일하랴 육아하랴 살림하랴 정말 숨막히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워낙에 이기적인 인간이라 자기 월급 그거 자기 용돈하면 끝이고 그래서 생활비 문제가 맨날 생겼는데 이혼 불사 미친듯이 싸우기도 수십번이었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제가 먼저 포기를 하게 됐고 지금 현재 비록 뭐 같은 집에서 살곤 있지만 그냥 남이에요 남 동거인이죠 각자 벌어 각자 알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키우는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을 하는 중이고요 그렇게 제 스스로 늙어가는지 아니 죽어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정신없이 하루하루 전쟁같은 삶을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어떤 남자가 제 눈에 딱 들어오게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오다 가다 집 근처 길에서 마주친 그런 남자였는데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반복된 몇 번의 우연한 마주침 후에 어느 순간부터 그 남자 얼굴이 늘 일과 애들로 인해 정신없이 바쁘고 또 모든 일에 깜빡하게 일수인 이 아줌마의 기억에도 남기 시작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아이들과 어떤 가게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주인으로 거기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살짝 어를 탔는데 이런 제 모습을 본 그 남자 역시 깜짝 놀란 듯 마치 농구공처럼 튕기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게 제 눈에도 보였어요 일단 제가 놀란 것도 그렇지만 동시에 뭐야 이 남자는 날 보고 왜 놀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의아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개인 화장품도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르는 걸 같이 바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나이에 그 흔한 아이크림도 마스크백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줌마예요 물론 제 외모가 단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모양내고 꾸미지도 않는 그냥 평범한 40대 아줌마 같은 모습일 뿐인데 그런 날 보고 놀랐다니까 게다가 이 남자는요 키도 크고 얼굴도 그래요 요즘 말로 훈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뜻 봐도 그래 나이가 분명 저보다 적어도 한 5살 정도는 연하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날 보고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혹시 내가 자기가 아는 누군가를 많이 닮아서 이런 걸까? 첫사랑? 등등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이런 저한테 또 별 말은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곰같은 여자인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남자가 저한테 가슴 떨려 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남자가 떨려 하니까 저 역시 더 긴장이 되고 또 뭔가 어색해지고 지금 이거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저는 이 남자에 대한 조금씩 조사를 해봤습니다 딱히 어렵진 않았어요 보니까 인터넷 검색이 될 만큼 여러가지로 유명세가 있는 그런 가게의 사람이더군요 여하튼 이 남자도 저처럼 아이 둘이 있는 아빠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샵에서 주문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음주 되면 제가 직접 찾으러 다시 가야 하는데요 아 이거 제 물건 아니고 저희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이 부근에서는 오직 그곳에서만 팔아요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느끼고 있는 지금 이 기분들이 죽어가던 저를 다시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불행했던 결혼생활 하지만 아이들을 남이 아니라 내가 낳았고 내가 이 세상에 초대했으니까 이 아이들만큼은 꼭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는 어떤 강박같은 책임감 하나로 여태껏 제 자신에게 최면만 걸고 살았을 뿐 저 자신을 돌볼 틈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가 요즘 하루 3,4시간 겨우 자던 그 잠도 더 잘 못자게 되고 밥도 잘 못먹게 되고 표정도 없어지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싶어가지고 이쪽을 전공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가면증 우울증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주말처럼 다른 곳 돌아볼 여유도 없이 제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아이들만 보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한 건지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몸 여기저기 막 아파오고 어느 날부터는 내가 죽으면 어쩌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그 상황들에 대해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요 이 남자가 제 눈에 들어오면서 아니 가슴이 확 바뀌어 들어온 이후로 제 온몸에 가득 차있던 그 우울하고 슬펐던 생각들이 순식간에 발끝으로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다시 제 맥박이 뛰고 심장에 피가 도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다른 거 없이 그저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잠시라도 좋으니까 그냥 이 남자를 나 혼자 짝사랑하고 싶은 건데 제 속에 있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야 아니 도대체 그동안 잘 참고 있다가 그 나이 처먹고 이 무슨 해결한 짓이야 니년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계속 해대요 그냥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싶었어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도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나를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냥 바닥에 철포닥 주저앉아 울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댓글 1반 아니 다른 건 그렇다 쳐도 그 남자 역시 글쓴이를 보면서 떨려한다는 부분을 보니까 이거 완전 심각한 망성병 같은데요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느낌이 들어요 정신과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비하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내 댓글 레알이야 나도 비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 이 스니가 내 지인이라면 살살 구슬려가지고 아니 어떻게든 반드시 정신과에 보냈을 거라고요 2번 저기요 그 기분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멀리하세요 저랑 가까운 지인도 이런 식으로 망상을 시작했고 현실을 직시한 뒤에 엄청난 우울증에 더 크게 고통받았다고 여하튼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인데 그래도 그렇지 이건 진짜 아니니까 다른 전환점을 찾으세요 3번 아니 길에서 자꾸 마주치던 추리하고 이상한 아줌마가 갑자기 내 가게까지 왔으니까 무서워서 놀란 거겠죠 제발 정신을 좀 차리세요 아줌마 4번 사람 좋아하는 마음이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혼자 마음으로 좋아하는 건데 뭐 어떻겠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 명심하세요 딱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5번 그래요 스토킹은 언제나 늘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들 봤지 제가 나한테 먼저 신호를 줬다니까 6번 몸을 섞지만 않는다면 그냥 아이들 보고 좋다고 깨르륵대는 여고생이랑 다를 게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다행이에요 우울함이라도 나아졌으니까 근데 아이들한테 미안할 짓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유는 남편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더 참아야 되는 거라고요 대댓글 아이들 좋아하는 거랑 현실에서 남의 남편을 보고 좋아하는 거랑 차원이 아직 다른 거 아닌가? 미친 거 아냐? 미친 거 아냐? 2번 아니 이게 무슨 미친 개소리야 여고생은 책임질 가족도 또 동반자도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깨르륵 거래도 되는 거지만 지금 있으니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라고 애가 둘이나 있는 니년 남편도 가슴의 다른 여자 품고 있길 바란다 7번 그게 뭐든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라면 그냥 즐기세요 정신적 바람도 바람이라는 그딴 개소리 아예 들을 필요도 가치도 없어요 아니 그럼 뭐 떡질도 바람이야? 내 댓글 그럼 니 남편이 속으로 동네 편의점 알바를 좋아해도 선만 안 넘으면 삶의 활력소가 떡질이니까 괜찮다 이거지? 그렇지 8번 바로 이런 걸 보고 떡질이라고 하죠 나이 어린 소녀들이 남자 아이돌 쫓아다니며 좋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9번 지금 여기서 아이돌 떡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정령 제정신으로 씨부리는 것들이야? 그럼 니들 남편이 속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어도 떡질이겠네 그지? 그리고 아줌마 그 사람이 본인 보고 떨려 한다는 거 이건 니 뇌 속에서 나온 뇌피셜이니까 소설 그만 써요 남들이 보기에 그냥 애 둘 뿐인 아줌마이라고 아줌마 손님이니까 반가워서 튀어나갔겠지 뭘 또 떨려서 튀어나왔대 그러게요 나는 내 남편이 유명 아이돌 직캔보는 것도 솔직히 되게 싫을 것 같은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배우자라니 다들 참 쿨하네 10번 그냥 오 훈남 이런 마음으로 즐기기만 하세요 혼자 마음으로 즐기는 건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만 상대도 나한테 관심이 있나라는 있던 망상 착각까지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절대로 아니 설령 진짜 나한테 관심 있는 거라 해도 그래 모르는 척 하는 게 맞아요 그 선을 넘으면 그게 바로 불륜인 겁니다 그저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정도라면 즐기고 마세요 11번 이상하게 자꾸 눈에 띄고 또 계속 대놓고 쳐다보는데다가 침도 질질 흘리고 하는 데 찾아오니까 무서워서 그런 거죠 12번 아니 그럼 내 가게 손님이 왔는데 벌떡 일어나야지 가만히 차 앉아 있겠냐 진짜 망상케 오지네 13번 결론은 바람을 피우고 싶다 이건데 참 길게도 썼다 우울증이면 병원을 찾아가야지 고작 남자 하나로 우울증이 발끝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다고 장난칩니까 솔직히 좋아하는 마음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조절 가능하면 성인군자지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익명이든 뭐든 남들한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지금 참을 수가 없다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 터질 것 같아 괜찮아요 아줌마 우울하게 살았으니까 조금 일탈해도 됩니다 이런 말이 이만큼이라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증거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망상을 한다는 거죠 봐라 나만 이러는 게 아니야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니까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야 그렇다는 걸 이승이는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으로만 이만큼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위험 수위에 와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이거야 혼자 망상을 하든 뭘 하든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괜히 엄한 사람 피를 볼 수 있거든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일 나요 고생 많잖아요 고생 많고 Во blindness 테이블 이맬 있는